일단 져서 아쉽고 준비를 굉장히 많이 했고 다 보여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숙제도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1세트에 좀 저희가 저희보다 이제 상대쪽이 뭔가 원딜이 주인공인 조합 소화력이 더 높다고 판단해서 2세트부터 뱀픽을 틀었는데 이제 그게 잘 적용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좀 4,5세트 3,4세트 4,5세트는 좀 저희가 좀 뭔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연습 때 충분히 스크림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픽이고 솔랭 뿐만 아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카드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었었고 그런데 이제 대회 때 그 구도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나오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미스라고 보고요 그래서 4세트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뱀픽이 좀 정말 좋지 않게 나오는 결과 결과론적으로는 실패한 픽이고 그렇게 보여졌던 것 같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부분도 많이 나왔는데 진짜 안 좋은 부분도 정말 많이 나왔고 평소 스크림이나 뭐 시즌 중에 나왔던 초반에 나왔던 그런 모습도 분명 또 나왔고 저희가 고쳐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 부분도 고치고 픽 쪽으로도 뭐 이제 뱀픽 쪽으로 특히 픽 쪽으로도 좀 더 우리가 연구하고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많이 생각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발전해야 될 것만 같습니다 많이 노력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 세트 다 뭔가 좀 초반에 벌어줘야 되는 라인에서 실수가 나와서 졌다고 생각해서 좀 기본기에서 안 뚫리게 잘 보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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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